안녕하세요. 아리가리 니트입니다. 저는 오늘 경상남도 남해군 위주면으로 가있어요. 오늘을 잡으러 한번 봐봤는데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용할 로드는 3만원짜리 0 플러스 862 미디엄 헤비 때구요. 이 3만원짜리로 잡히는지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 가시죠. 아, 이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너로 돌리지마. 그렇게나 바랍니다. 이거 원래 문이 보이대야. 그러니? 걸었다. 걸었어, 걸었어, 걸었어. 히트. 카메라 켜졌냐? 여기가.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이야. 히트야. 살짝 발로 밟아, 그냥. 발로 밟으라고. 히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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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엑셀런트. 장난 아니다잉. 이거 없나? 없다. 이거 오연하다. 이거 흠한 아니다. 아직도 비싶겠다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되나? ESTChil. 수다리야. 그래. 왜なんかừaна. 그 저기에 덤들은 тебе 덜해놨fe. 왜 덤네. 뭐야. 햇gi JBZ이ques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